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사랑의 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933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과정 지원과 아동보호시설 방안복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측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꾸준한 기부로 청소년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청소년들의 앞날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에 앞장서겠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2020년 4월에 결성된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지난해에도 시설보호 청소년 자립 및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총 1,800만원, 올해 3월 트리키에 지진성금 700만원을 기부했다. 누적 기부액은 2억 4천만원이다. 임영웅 팬클럽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하십니다. 임히어로서 띠아가 되었다. 임시어로 서포터즈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하십니다. 임시아영웅 팬클럽은 다양한 봉사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